안녕하세요 트럭킥 입니다 자 어 이제 명절이 이틀 남았죠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있으면 이제 추석 한강 입니다 아 오늘 추석 전이라서 물량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서울 경기권에는 물량이 터져나간다면 터져나갔는데 금액도 엄청 올랐고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소화를 못시킬 정도로 물량이 터져나갔는데 경남쪽에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뭐 큰돈 벌려고 하는 거나 큰돈 벌수 큰돈 차이가 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욕심을 해서 열심히 물렸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어제 우체국 같이 하고 집에 오니까 뭐 12시 반 그렇게 가지고 자고 아침에 나와서 한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9시 반 다 됐어 콜 잡았네요 오늘은 여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부산 남구 대현동으로 화장지 화장지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 차고 가는 화장지 밖에 없더라구요 화장지 싣고 부산 남구 대현동으로 갑니다 거리는 뭐 한 35km에서 40km 한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발이 첫 발이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 다음 고도 착착착착 돼가지고 오늘 또 우체국이 저녁에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다 하더라구요 있으면 주입시오 했는데 소화같애 작년 추후 때도 제가 다 작년 설날이죠 설날 때도 제가 똑같은 진주 왕복하는 운송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소당이 그대로 있더라구요 진주 우체국 가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작년 설에는 그래도 왕복 한 4일 정도 연달아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오늘 어제가 마지막에 하루냐 한 번 끝났는지 아니면 오늘까지 있었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설날이 더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새 인사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다 보니까 설날이 더 택배훈량이나 이런 것들이 선물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전에 다른 일 할 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화물역을 하니까 이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제 800m 남았습니다 자 화장실 실어로 고고고고고 이러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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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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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면 이런 큰 차들은 짐이 실렸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그대로 탁 서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짐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또 심하게 못 잡아요. 근데 이렇게 차들이 갑자기 확 들어와버리면 좀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. 다른 유튜버 분들도 항상 뭐 그런 말씀 하시죠. 수행차들 막기 앞에 끼어들어오는 것도 위험하다고 실질적으로 위험합니다. 한 번씩 아찔할 때도 있었고요. 그리고 예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. 치약을 싣고 이동했는데 팔레트는 이만한데 치약은 요만큼 팔레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팔레트 사이 공간이 요 정도씩 있었어요.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 굴다리에서 차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오른쪽 화두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잡았죠. 도착하니까 짐이 다 앞으로 쏠려가지고 치약 다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근데 그 차트에서 터지면 어쩔 수 없고 팔레트만 팔레트 위에 다시 물건만 좀 제대로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냥 두 시간 동안 막 어후 녹아나 하면서 팔레트 위에 물건 다 정리했네요.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었죠. 자 이쪽으로 우회전인데 물어보니까 차는 들어올 수 있다더라고요. 오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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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앞에 SK보호 뭐 어쩌죠 보이냐, 화조가 SK 여쩌졌는데, SK코리아. 아, 이거 차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뒤졌네요. 10분만 보고 봐야겠네요. 안녕하세요. 다가가시기 편하시게 돌려놓으시죠. 잘 돌려놓으세요. 왜냐면 짐을 내려버리면 날 뻗기 힘듭니다. 비어있을 때 돌려놓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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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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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